안녕하세요. 함께할수록 정답의 학과지는 정답 파악 정우입니다. 자, 우리 정답 N제 오리엔테이션을 하겠습니다. 자, 정답 N제라는 제목은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문풀의 정답. 자, 그게 제목이 바뀐 거예요. 왜 그랬냐면 문풀의 정답이다 라고 했더니 기출문제 풀어주는 강의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. 그래서 그런 강의가 아니고 자, N제 그러면 어떤 뜻인지 알겠죠. 여러 문항이 들어있는데 자, 기출문제는 아닌 여러가지 문제 형태로 되어 있는 문제 구성이다. 자, 그래서 제목을 좀 그래서 바꾼 거고요. 자, 정답 N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하자면 자, 정답 N제는 작년과 좀 다른 게 전문항 새롭게 제작한 120문제예요. 자, 새롭게. 어, 새롭게. 그러니까 120문제 다 새로 제작했어요. 그러니까 작년에 문풀의 정답에 있던 문제 단 한 문제도 쓰지 않았습니다. 자, 전부 다 새로 제작한 120문제로 되어 있고 자, 내용은 올해 좀 그래. 올해 이 EBS가 좀 중요하지. 자, EBS 수능특강, 그 다음에 수능완성이 응용된 문제들이 들어있을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기출문제. 당연히 기출문제도 중요할 거야. 그래서 기출문제, 응용문제들이 들어있을 거야. 자, 근데 이렇게 뭐 EBS를 응용했다. 기출를 응용했다.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응용이 돼 있는지 궁금해할 것 같아서. 자, 선생님이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. 자, 이거 작년 수능 15번 문제였는데. 자, 수능 문제에서 이런 게 나왔었어. 용질이 동일한데 농도가 다른 거지. 섞었어. 그래서 그 혼합 용액을 만드는 과정이야. 그 혼합 용액의 농도가 어떻게 되느니라는 걸 이제 평균의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는데.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땐 되게 당황했죠, 학생들이. 자, 근데 이게 올해 4월에 학력평가에 다시 11번 문제에 자, 물을 넣는 과정을 하나 추가하면서 다시 한 번 또 나왔어요. 그러니까 농도 문제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었고. 또 선생님이 쭉 봤더니 수능완성. 에이 또만. 자, 수능완성에도 수능완성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선생님이 문제를 다 사진을 실진 않았어요. 자, 이런 개형으로 수능완성이 또 똑같은 내용이야. 그러니까 차이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섞었을 때 농도가 떨어진다.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집어넣는 용액의 농도가 흐리니까 평균이 떨어지고 있겠지. 자, 근데 이거는 뭐 수능완성에 있는 건 더 진한 걸 넣고 있다라는 내용일 거고요. 자,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출이었어. 기출이고 EBS고 자, 나와있는 문제들인데 이런 걸 갖고 어떻게 하면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, 그리고 딱 시험장에 나왔을 때 수능장에 만약에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게끔 해줄 수 있는 게 뭘까? 그럼 아, 고민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엔제에는 이런 유형이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. 새롭지? 딱 봐도 새롭지? 자, 비주얼이 아름답잖아? 자,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더 응용해서 자, 농도, 같은 농도 문제지만 이렇게 좀 더 구성을 해주면 비슷하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게끔 너무 지금 단순하게만 냈단 말이야.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더 세분화해서 내볼 수 있는 게 출제될 수 있지 않을까? 어, 그렇게 해서 응용해서 전부 다 새롭게 이렇게 만들었다고요. 또 30번 문제에 가도 이런 식으로 어, 이런 것도 있겠지만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자,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걸 다 고민을 해서 자, 이렇게 해서 응용 문제들을 다 넣어놨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120 문제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일단 12가지 유형으로 좀 분류를 했어요. 작년에는 200문제, 문풀의 정답은 200문제였는데 여기에 문항수는 줄었습니까? 벌써 그런 글이 올라오더라? 음, 기본 문제는 좀 뺐어요. 자, 너무 기본적이 누구나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좀 뺐고 좀 고퀄러티, 자, 고퀄러티의 문제를 자, 요새 이런 용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, 왜 요새는 킬러문항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며 어, 자, 그래서 어, 킬러문항이라고 하지 말고 어, 우리의 실력을 길러주는 어, 길러문항? 뭐 이런 거 자, 길러문항이라고 하자 어, 어이없지? 미안 이렇게 12개의 유형으로 나눠봤어요. 보면 여러분들이 아, 나 저 부분이 약해 라는 게 꼭 들어있을 거야. 그리고 화학식 양과 뭘 계산하는 거 음, 요게 좀 꽤 어렵게 나오고 있죠. 거의 뭐, 거의 뭐 오당률 한 3위 안에 드는 문제로 나오고 있으니까 자, 그 다음에 양적관계 음, 이건 뭐 늘, 늘 3위 안에 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농도 문제들 요게 농도 문제 그리고 동이온소 문제 그리고 오비탈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주기적 성질 여러 가지 섞여있는 주기적 성질 문제들 그 다음에 분자의 구조와 성질 어, 이것도 이제 안 보다 보면 어, 뭐 전자쌍수, 비공기 전자쌍수 그런 것만 갖고 분자를 찾는 그런 게 좀 느려질 수 있어 기본적인 건 연습을 좀 더 해야 될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동적 평형에 관한 문제 그리고 pH 계산 문제 이게 또 늘 나오는 거지 자, 그리고 중화반응 어, 이 양적관계하고 중화반응이 이제 거의 4페이지에서 우리의 등급을 결정하는 문제들이고 자, 중화반응 말고 중화 적정도 있죠. 왜 아세트산 어, 아세트산 아세트산 용의 안에 들어있는 자,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뭐, 함량 찾는 문제 그러니까 퍼센트 농도 문제도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산하고 연계하고 자, 반응해서 중화점을 찾는 그 중화 적정 문제 자, 고유용도 하나가 있죠. 자, 그리고 산화환원 반응에서 이제 개수 맞추기라든가 아니면 산화환원 반응에서 요새 금속 이온이 있는 용액에 금속에 또 다른 금속이 들어가서 이제 반응을 할 때 전체 전화량 보존이 된다라는 내용을 갖고 이제 그 반응을 해석하는 자, 고런 문제들이 꾸준히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자, 고런 부분이 약한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,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서 이 12개의 유형을 만들어서 고유형대로 이제 문제를 만들었어요 자, 그래서 각 유형별로 지금 120문제라고 그랬는데 12개의 유형이다? 이제 문항수 좀 눈치챘니? 어, 왜 120문제일까요? 각 유형마다 어, 10문제씩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10문제씩 각 유형별로 10문제씩 풀다 보면 아, 이 유형의 문제가 내가 못 봤던 게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자, 쭉 풀면서 하나하나 유형이 정복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자, 지금 이제 뭐 개념은 끝났을 거고 기초정답도 이제 끝났을 거고 그 다음에 테마특강도 이제 끝난 학생들은 아, 이제 여름방학 때 실문만 푸는 건 또 좀 그렇잖아 실문만 푸는 건 너무 지겹단 말이야 또 맨날 목욕수만 푸는 건 자, 그래서 이렇게 주제별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쭉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자, 강좌를 만들었고요 자, 그래서 이 정답은 이제는 자, 15강으로 짧게 쌤이 짧게 쫙 정리를 해줄 거고요 스튜디오 강의로만 진행을 할 거고 자, 14일날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, 그래서 매주 금요일날 내강식 업로드를 할 거고요 전문항 풀이하겠습니다 전문항 다 풀어드릴게요 자, 그래서 뭐 매주 내강식이니까 어, 7월 말이나 아니면 늦어도 8월 초 정도까지는 자, 완강이 되겠지 자, 그래서 이 정답 N제를 하면서 어, 쌤과 그냥 여름방학을 나면 되는 거야 여름방학을 우리 이 더운 여름방학을 좀 힘들죠 요새 뭐 지치고 요새 날씨 너무 습하고 막 이런데 이 여름방학을 어떻게 알차게 보내냐에 따라서 나에게 따뜻한 겨울이 올 거냐 추운 겨울이 올 거냐 자, 그게 결정될 겁니다 자, 그래서 우리 N제와 함께 쌤이랑 이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서 우리 따뜻한 겨울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자, 그러면 1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